오랜 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아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 아 아닙니다 네 감독님 오늘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실업 배구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어떤 취지로 나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겨울 리그에서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 또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이제 리빌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위주로 해야되는 게 리빌딩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그런 젊음의 그런 힘 파이팅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배구인분들께서 지금 유소년 배구나 한국 배구의 미래가 조금 불안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감독님이 앞으로 우리나라 배구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게 있다면 네 그 유소년 조변학대 확실히 많이 필요하죠 하고 그리고 지금 프로나 그런 배구의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좀 그런 어린 선수들이 네 배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캐피탈 선수들에게 영상편지 하나하나 해주신다면 비록 지금 실업 때 나왔지만 또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의 그런 마인드를 꼭 갖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V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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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스토리